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동을 시작합니다 정철이 형님께 형래 밀동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월간 플래툰 홈 편인사드립니다 네 무력평화를 사랑하는 장상호입니다 이야 무력평화를 사랑하는데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뭐랄까 그 국방이 튼튼해야 힘이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죠 명언이지 않습니까 평화를 원하는 자 전쟁을 대비하라 그렇습니다 그걸 강조하신 거로 맞습니다 제가 이제 부연 설명까지 파라벨룸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게임 체인저가 몇 가지 있죠 지금 그 전세계의 대세는 무인기고 작년에 열렸던 그 에어쇼에서 그것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 역시 무인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기밀사항도 분명히 분명히 거기에는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터키가 이제 그 무인기에 관련돼 가지고 조금은 이슈가 있었어요 그것은 일단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의 무인기에 관한 얘기까지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말에 이제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특이하게도 터키에서 공급한 무인기가 웜타스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웜타스가 아니고요 맘이라는 미사일이 따로 있습니다 드론용으로 따로 개발된 그걸 제일 많이 썼어요 제가 보기로는 왜 웜타스라고 말씀드렸냐면 적외선 추적을 해서 한 영상을 잡았지 않습니까 아 그게 미사일에서 찍은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미사일이 찍은 게 아니고 그 드론에서 그게 지금 제일 많이 쓴 게 TV2라는 드론인데 그 드론은 웜타스를 못 씻습니다 페이로드가 작아서 오 아닌데 아우리처럼 생긴 거 아닌가 이게 좀 애매하게 돼 있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두 개가 다 실을 수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뭐냐면 여기서 좀 부연 설명드릴 게 터키는 그 무인기를 공격용 무인기를 개발한 전 세계 여섯 번째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곧 일곱 번째가 될지 아니면 열 번째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T-72 전차를 파괴할 때 그 영상 때문에 일약 스타가 됐죠 그렇죠 알고 봤더니 그 이름이 이제 바이락타르 TV2인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재미있게도 그 무인기를 개발할 때 기술적 지원을 한 곳이 MIT 졸업한 터키 학생이랍니다 그렇죠 와 나 그 사실을 알고 이것이 과연 기술을 제대로 배워서 공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근데 이게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사실 이 MIT 학생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그 대표거든요 회사에 그렇죠 근데 에르도안의 막내 사회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터키 대통령의 한마디로 정말 기술과 원래 집안도 부자라 돈도 머리도 좋고 이제는 권력까지 등에 업은 완전히 3위일체의 셀럽이에요 게다가 지금 터키에서는 터키 드론의 아버지로 완전히 추앙을 받고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은 종류를 아주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 회사가 만들고 있는데 그게 이게 이 사람 드론이 터키군에서 대량 납품된 사연도 재미있는 게 원래 이 사람이 2007년부터 제안을 했지만 터키군에서는 별로 반가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람 집안이 좀 회교 그러니까 이슬람주의 쪽이에요 그런데 터키군은 원래 세속주의 중심이다 보니까 그래서 에르도안이 그런데 에르도안이 집권하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없죠 그전에는 혹시 막내 사회가 아니라서 안 받은 거 아닐까요 2014년에 집권했잖아요 2017년 대교로 됐어요 그 나라를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좀 막 나가긴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한편은 부럽기도 하죠 왜냐하면 검증되지 않은 무인기라도 일단 채용을 해서 실전까지 투입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저는 실전 투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과감과 용맹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ROC와 군의 요구 조건을 매번 변경을 하면서 제대로 배치되는 경우가 너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로만 떠들지 검증을 해보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자오지간 이 바이락타르를 가지고 터키가 많이도 팔았어요 그리고 실전 투입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실제로 많이 발견된 곳이 리비아였는데 6개가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그러면서 그 성능이 개발됐고 다음에 시리아 내전에 가서는 거꾸로 또 시리아 정부군을 상대로 좀 써먹어보고 이번에 터키가 이제 아제르바이잔을 지원하면서 팔았던 6기 중에 1기로 전차를 파괴하면서 이락스타가 된 겁니다 사실 이게 터키가 무인기 때문에 득을 굉장히 많이 본 게 사실 시리아 내전만 해도 개입했지만 개입한 이후에 터키군의 전과가 요란한 홍보에 비해서 실적이 신통치 않았어요 오히려 많이 탁 죽었죠 그래서 지금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국경지대 설정한 터키가 설정한 완충지대조차 시리아 정부군한테 빼앗기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밀리고 있었는데 그게 올해 3월에 대대적으로 드론을 투입하면서 역전이 됐어요 이러한 것들이 정부 세계 유명한 군사 전문지와 하고 또 주로 미국에서 나오는 지성집단의 모체죠 쿼라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한번 다룬 게 있는데 이런 터키의 움직임 때문에 결국은 게임 체인저가 무인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각국에서 그런 부분을 개발하고 있고 우리도 일환인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일단 우린 정찰 전력 위주로 해서 개발하는 것이 있죠 공군이 개발하고 있는 중고도 무인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상군이 개발하고 있는 군단급 무인기 우리가 지금 군단 무인기로는 송골메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해처가 있습니다 해론이 있고 해론보다는 그 이전에 서처를 썼고 사단 무인기는 공표는 안 하고 있지만 예정된 세트를 납품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요한 살아남는 사단별로 지금 배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런 상황인데 자연스럽겠죠 우리나라는 그럼 어떤 상황인지를 저는 무인기 자체를 개별적으로 지정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가장 무인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 뭐냐면 네트워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인기의 특성 무인기의 능력 이런 걸 개발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무인기를 운용하기 위한 네트워킹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단이나 지금 말씀하신 섹터별로 군단이나 나눠줬는데 이게 한 가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 대 점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통합적으로 전술을 전찰기로 정보를 흡득한 걸 뿌려줄 수도 없고 그다음에 밑에서 모은 정보를 올려서 나눠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통합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무인기의 성능이 아무리 유명해도 우리가 사용하는 주파수를 할당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쓰는 것처럼 그 무인기도 다 그런 주파수를 나눠서 가져서 서로 가져서 공용을 하고 네트워킹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아직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게 간섭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군단에서 띄운 해론과 이쪽에서 띄운 송골메와 저쪽에 있던 서처트와 심지어 대디아에 있는 리모아이가 엉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제가 비게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야사로 있는 수많은 밀리매니아를 대표하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흑져놓은 면이 있는데 군에서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라서 그렇죠 다 알고 있어서 지금 통합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링크K와 링크16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구조를 짜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하나 시스템하고 LIG NEX1에서 전문가들이 모이고 그다음에 ADD도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그림은 그려졌고 그게 이제 또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게 이제 전체 국가 방위하고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말한 그 네트워킹 시스템을 하면 말단 종말의 네트워킹하는 중계기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중계기가 있는 위치가 군사기밀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심각한 게 왜냐하면 전방에 섹터를 나눠준 거에서 6군데 정도의 네트워킹하는 곳을 만들고 그다음에 하방에 후방 쪽도 한두 군데를 만들어서 그걸 다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킹하는 중계기를 안다면 거꾸로 말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면 무인기가 만대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밑도급도 한도급도 없게 되기는 건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시긴 한 겁니다 또 그것을 기밀로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게 군의 어떤 숙명이죠. 그렇죠. 임무고요. 그것을 또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쪽에서는 알려고 하는 것이 이게 정보 싸움이고 정보전인데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암튼 네트워킹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도 중요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게 중형 국가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중요의 국가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독자적으로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바로 링크K고 그것이 한 걸어 한 걸어 나가고 있고요 링크K의 버전 1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개발이 돼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데 결국 비게님이 말씀하신 그런 네트워킹이 되려면 버전 2예요 그런데 그 버전 2에 대해서는 아직은 개발이 안 되는데 그것이 개발되는 시점은 바로 우리가 자주국방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트워크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전쟁이 났으면 그런 통신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군사시설로 바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군용통신은 별도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통신분야 얘기. 물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똑같은 얘기이긴 한데 지금 얘기하는 네트워킹은 디지털화하고 영상을 압축하고 그다음에 모든 영상과 음성 정보를 하나의 어떤 메시지로 변경을 해가지고 주고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각 군에 유기적으로 뿌리는 이런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용통신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죠 쉽게 말하면 지금 무인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중고도 무인기라든가 해론을 대체할 무인기를 만들어서 정보를 획득을 한다 이겁니다. 북한을 보내든 고도 올로피터슨. 그러면 데이터를 취득을 한 걸 내려서 다운 링크도 해야 되고 다음에 그걸 받아서 우리 지휘소에서 그 무인기에게 어느 지역으로 이동을 하라고 업링크도 해야 됩니다. 그걸 네트워킹을 하는데 그거를 한 곳만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현재 시스템의 상에서는 그거를 모두가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전장에서 승리를 하니까 미국에서는 그걸 잘하는 거고. 그게 미국에서 자랑하고 있는 링크16인데 링크16에 약간의 단점이 있어서 지난번 소개해드렸듯 조금은 더 계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링크16의 단점을 좀 보완해 준 것이 사실 링크K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속 용량이 빠르고 굉장히 그걸 추적하기 어렵지만은 좀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미압했어요. 링크16이.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완하는 게 링크K인데 그렇다고 해서 많은 밀리매니아들이 이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면 링크K가 링크16보다 나은 시스템이에요.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링크16과 유사한 우리만의 독자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원활하게 됐다고 쳤을 때 그렇게 되면은 무인기 공격용을 지금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있으셨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개발 중인지 그리고 개발 중이라면은 과연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한테 무인기 쪽에서 공격기 쪽은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요.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군단급 무인기 같은 경우는 무장탑재 능력을 탑재할 수도 있다 정도. 지금 이번에 작년에 에어쇼에서 에어쇼 전시했던 대한항공 무인기가 거의 리퍼급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관계자한테 물어본 결과 이 무인기를 채택을 해서 중고도 무인기로 쓰면 얼마든지 공격기로 개조가 가능하다. 그 부분은 사실은 개조가 분명 가능한데요. 어떠한 방식으로 쓸 거냐. 유무인기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가고 있습니다. 공군 같은 경우는 좀 앞서가는 얘기지만은 KF-X의 블럭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부분을 업그레이드해서 집어넣을 건데 바로 무인기를 통제하는 거죠. 저번에 미국이 F-18 갖고 했더니. 그렇죠. KF-X 한 대가 두 세대의 무인기를 커버하는 거죠. 그래서 공격도 할 수 있고 정찰 정보를 받아가지고 KF-X가 직접 공격할 수도 있고. 그걸 하고 있는 게 우리 아파치 도입한 거하고 과거에 MD-500을 무인기로 개발해서 같이 거늘고 하는 거 같은 거. 비게님의 설명하신 걸 조금 부연하면 아파치의 우리나라의 최신형 버전으로 들어온 게 AH-64E인데 거기에서 빼고 들어온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물론 우리가 돈 주면 살 수가 있었는데 빼고 들어온 게. 일부러 우리 거로 하기 위해서 뺐어요. 이것을 뺀 이유가 링크 16을 안 달았어요. 그런 얘기는 독자로 가겠다는 얘기고 거기에 나중에서 무인기. 아까 비게님이 말씀하신 500MD. 지금 실험도 하고 있고 많이 뜨고 내리고 있어요. 모처에서. 250대를 중에서 한 200대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257대인데 일시에 퇴역을 할 때 일부 그중에 일부를 무인기화해가지고 새롭게 전력화할 건데 그때의 플랫폼이 되는 게 바로 아파치 롱보 헬리콥터인데 우리나라의 최신형으로 들어온 버전이 그 작업을 하고 있고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기술자가 보잉의 기술자가 1항공여단에 들어와가지고 담소를 나누는 거를 A 기자와 함께 가서 확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상군에서는 준비되고 있는. 무인공도 기조를 하는 거죠. 준비되고 있는 하나의 또. 이게 왜냐하면 인터넷에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아제르바이잔군이 띄운 무인기가 T-72도 날리고 밥 먹던 아르메니아군도 날리고 버스도 날리고 특히 하롭인가 신형. 하롭 맞아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게 스투카에서 떨어진 소리랑 똑같은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영상에서 보면 밥 먹다가. 스투카서임은 엄청 날냈네요. 윙 하고 버스에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영상 보면 움직이던 아르메니아군이 갑자기 막 숨거나 뛰고 1, 2초 있다가 이게 터지니까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의 전쟁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이렇게 그 정도까지 막 무인기가 막 활보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에서 이렇게 유무인기 통합 작업을 하는 게 저는 그 이유 때문이라고.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또 좀 북한 관련해서 우려할 일이 생긴 게 이번에 아제르바이전이 또 운영한 게 AN2를 고인기로 해서 디코이를 썼다는 거. 그거는 참 뜻밖이었어요. 그건 북한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겠는데. 그렇죠. 그게 어떤 얘기인지. 쉽게 얘기해서 북한도 가지고 있는 AN2 수송기를. 보겹기 같은 거예요. 2차 대도 보겹기 같은 수송기에 나무로 만들어진 특징이 있죠. 그런데 그거를 무선 조종으로 개조를 해서 무인기로 만들어가지고 적 상공에 일부러 띄우는 거예요. 보이게. 아 기만 작전. 그렇죠. 그러면 방공망 입장에서 그걸 격출 안 할 수가 없는 게. 뭘 실고 있는지 모르니까. 실제로 격출을 안 당했으면 잡폭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잡 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괜히 폭탄도 실어넣어서 그냥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격출을 한다. 그러면 방공망 위치가 노출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노출된 거를 또 무인기로 공격을 해버리는 거죠. 바로으로 또 이제 공격. 이게 왜 AN2가 명중했을 때 핵폭발 난 것처럼 후확난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안에 폭약을 내낼 수도 있어요.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중국의 퍼레이드에서 나왔던 스텔스 무인기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스텔스 무인기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의 사업이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그 부분을 반드시 그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글로버허크도 이제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글로버허크 블럭 30을 우리가 들어오면서 또 역시 빠진 기능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위성통신. 위성통신은 빠졌지만은 그 위성통신보다도 더 중요한 건 시킨트 장비들이 빠졌어요. 시킨트 장비라는 건 신호정보를 포착하고 탐색하는 그런 장비인데 이거 그때 이제 기밀사항이라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또 불구하고 이 정도는 얘기를 해드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인터넷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확인 가능합니다. 그걸 빠졌다는 얘기는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 왜 빠졌느냐. 이것은 어디에 넣으려고 하는 거냐. 큰 그림은 뭐였느냐는 건데.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중고도 무인기를 흔히들 이렇게는 얘기하죠. 글로버허크의 보안 차원에서 우리가 개발한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얘기는 뭐냐면 시킨트 장비는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이것이 글로벌허크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유지보수도 있고 우리의 기밀이 아무리 동맹국이라면 노출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주국방의 의지가 담긴 거예요. 그래서 결과라는 쪽으로 그 시킨트 장비를 국산화해서 그 국산화된 장비를 원래는 글로벌허크에 붙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중고도 무인기에 장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허크는 기반이 위성망입니다. 일단 그게 제일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박 의원님께서는 우리의 글로벌허크를 운영을 하면서 획득한 정보를 얼마나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보는 게 지금 말씀하신 의성을 미국 의성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미국 의성을 정보를 들어가고 어차피 컨트롤도 미국에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그 정보를 획득을 해서 하면 과연 분석을 해서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제가 물어볼게요. 기술 통제를 했던 장비잖아요. 글로벌허크가. 왜 기술 통제가 됐을까요? 영어로 생각하면 그런 거죠. 기술이 유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글로벌허크라는 무기체계는 우리가 들여오는데 허락을 받은 반대급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렇게 좁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글로벌허크가 필요한 이유는 양쪽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얘기고. 왜냐하면 미국의 정찰 자산들이 모두 다 일본이나 대한민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에 곳곳에 들어갈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그렇게 동맹국한테 이런 걸 던져주면서 작북도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위성이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허크가 들어왔다는 거는 우리의 정보가 고스란히 미국도 본다는 얘기예요.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기술 주권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일부러 시킨트 장비를 글로벌허크에 안 달고 중보도에 달았다고는 분석까지는 해드릴 수 있는데 좀 조심스럽네요. 이게 어디까지가 우리의 한계인지. 이게 약간 좀 애매하니까 그냥 정보 공유라고. 좋게 얘기해야죠. 공유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무인 공격기부터 얘기를 갔으니까 무인 공격기를 하다가 재미있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아까 움타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움타스의 기원이 또 이스라엘의 스파이크 ER입니다. 스파이크 ER을 기술로 움타스가 나왔는데 이 형제가 또 우리나라의 천검이에요. 그럼 이 세 개가 같은 동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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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하다. 참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그럼 이게 똑같이 스파이크 ER을 가져서 천검을 만들었고 천검을 가지고 우리는 지상에서 쏜다고 자랑을 하고 있고 터키는 자랑스럽게 하늘에 띄워서 그걸 정말 써먹고 있다는 부분을.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거를 실제로 써먹는다는 것도 불행한 것 같아요. 아니죠. 무기의 체계는 써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저는 군대를 증가하고 무기를 확충하고 이러는 거를 실제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던 것 자체는 그런 군비 증강이 실패를 돌아가고. 터키는 터키 내에서 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터키 같은 경우는 이거를 국내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국내의 쿠르드 반군 상대로 해서 민간인 피해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양비로는 아니지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비게님의 의견도 맞지만 우리나라의 특성상 그거를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은 또 반대로 얘기하면 불행인 거예요. 아니죠. 왜 그거를 우리한테 실전을 투입하면 터키처럼 저는 제대로 만들어서 팔아야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도 실전을 경험한 무기체계가 나오잖아요. 이제 현궁도 있고. 현궁은 베스트셀 아제르바이젠에 썼더라고요. 근데 사실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게님의 의견에 저는 동의를 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한계도 분명히 있다. 여기는 불장난하면 난리 나는 동네라. 그렇죠. 불장난하면 이게 진짜로 산불이 되는 동네라서 그리고 이제 우리 집이랑 우리 차가 다 타기 때문에. 근데 이건 있어요. 무엇을 좀 시험을 하거나 실탄을 갖다가 사용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훈련조차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연천포사격장은 1회 사용 끝. 그렇죠. 담았답니다. 이게 참. 민간 쪽에서 이제 말이 많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옆에 민간에 사는데 집안에 총알 날라오고 포탄 박격포탄 떨어지면 저 같아도. 처음에는 사격장이 민간 옆에 세워지지는 않았죠. 사격장이 있는 데서 이제 일군거지. 접근해 온 거니까. 그것은 공군기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시작 4년 전에 시작했던 요지도 바로 거기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국방정론으로 간다면 모든 국민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걸 시작했는데 좀 심각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 하나씩. 재미있는 부분 하나. 여기서 또 군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독일의 육군의 그라판베르 훈련장 아시죠. 미칠군이 관리하는 쪽. 훈련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훈련장이 전차포, 자주포, 총사격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물론 땅이 넓긴 하지만. 그 훈련장 바로 옆에 소 목장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소들이 잘 놀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포사격으로 인해서 소가 유산합니다. 그렇습니다.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게 소들이 밀덕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의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국방정론. 어떤 형태로든지 수립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님께 통래 밀덕.